시작! 시작! 이런 거 같은데? 예, 예, 기본적으로. 정판이 어디에 있는지? 때리고. 시작! 랜이구나. 어우. 야, 붙어야 돼. 야, 그 와인드업을 못하게 해야 돼. 따라가는 건 안 돼. 너무 심해. 그래, 불타를 줘야 돼. 아니, 그럼 티가 크니까. 이거 되게 편하게 쓸 거라고, 아마. 됐다, 통화! 나이스! 부타! 앤드워! 좋아, 좋아. 준영이 형. 준영이 형! 진영이 형, 97번 미리 먼저 붙어야 된다고 말 좀 해줘요. 3점, 3점 막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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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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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좋다 2샷 패스였어? 패스 패스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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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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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와던 아 마무리 마무리 다운 가운사 아깝다 아깝다 슬도 좋네 니가 엔 두부 영성은 스텝이 퍼스트 스텝인데 띈다 띈다 어이 어이 글샷 운석이 스텝이 펄트 스텝이 아 레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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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바 오기 들어왔어 와 기이 펄트 아예 굴이 괴비 가위바위바위바 되게 훅쩍이 너무 가까이 갔다가 역사당하니까 바로 ners 기이건이 굉장히 쉬워지고 아까 소공사에서 선호부가 났으면 안 돼? 이것도 지금 아유 왜냐면 준영이가 들어가니까 셀프 퍼트가 없어 난 지금 잘했어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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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장으로! 이장으로 끼라! 이장으로! 아, 패스가 좋다. 이장으로 끼라! 자, 애들이 데리고 오면 저렇게 됩니다.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제 집에 가야 돼. 가자! 글자, 글자. 와! 좋다. 좋아, 좋아. 많이 올라왔다. 이거 편하게 안 돼? 아,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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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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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겐 hunting. 하야. 나이스. 안녕. 안녕 넣었으면 됐어! 넣으면 괜찮아 대신 못 넣으면 욕먹어야 돼 수비 잘했어